그러게 이 킵 여기서 그냥 보여주니까 이제 안 적어도 괜찮은 건가? 특집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 전 특집 같은 건 잘 안 해요 이거 승무원 그거야 그 청루리스인가 그분이에요 쟤 어디가 왜 저기가 야 거기가 아니지 앞에 선점을 해야지 빠르면 아니 기둥에 대한 책임감이 없네 원래 다들 특수송무원들은 많이 많아요 왜 안 송 나이스 야 들어가 뭐해 때려왔네 뭐하는 거야 어 홀리셋 아이씨 이거 안 뚫리네 이거 나가면 그릴라 맞겠다 와우 장전이나 해야지 아니 뭔 헤비들이 왜 죄다 저기 들어가 있어? 아 야야 방금 뭐야 야 방금 종량 옆으로 쓰고 옮겨갔는데 방금 그거 뭐냐 아 아니 어이가 없네 와 위빙 지린다잉 여기 들어가는 거야 좀 오바겠지? 들어갈 때 무슨 손해를 봐야 될지 모르는데 268 잡으러 갈까요? 와 168 미러전 웅장해진다 진짜 처리 부탁해요 여기 아무도 없나보네 그럼 여기 빨리 밀어야겠다 그럼 여기 빨리 밀어야겠다 들어가자 야 쌌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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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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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녕히계세요 아 딜하기 너무 편하다 진짜 뚱땅하고 빨리 이동해야 돼 계량하면 더 좋아지겠죠 아 이거 4천원은 무서운데 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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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아 저거 아 이거 어떡하지 띵킹 어바웃을 약간 해봐야겠는데 뿅 안녕히계세요 얜 누구니 야 야야야 어디가냐 야 야 야 쌔키 이걸 튀네 귀여운 녀석 도폭 관통은 얼마죠? 아니 관통이란다 데미지 얼마죠? 640이네 씨 아 아 아 미치 깨새끼야 으악 허허허허허허허-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탄때 저새끼 내가 죽인다 탄때에에에에! 어어 일로와 이 새끼 너 이 새끼 갚았다 아씨 그냥 어이가 없네 야 2초에 1000딜 넣으면 뭐하냐 0초에 1700나가는데 이거 쓰레기 탱크네 승무원 척할배 와 경험치 이거밖에 안좋아 가볼까요 킹 진짜 높다 러시아 서버하는 것도 아니고 핑이 외로플까 호잇 어 딜료 개이득 엽 오오오오오'll 화났는데 어떡하냐 나 관통 낮아가지고 얘 포탑 뚫는거 좀 힘들거든요 애매하네 뭐지 쉽지가 않네 어딜 나와서 깝치고 있어 까불지 말어 혼나 이거 장전해야 돼 이게 장전하기가 애매하더라구요 쌍여프랑 달라서 쌍여프는 한발 쏘면 그냥 있으면 장전이 되는데 얘는 눌러줘야 되니까 좀 애매해 여기 중요하냐구요? 딱히 분위기상 0번비는 것 같은데 올라갈까 저기 가면은 방금 제가 쓰던 자리 견제하는 용도인데 그거 말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볼 수 있는 게 없고 대략 엉덩이 맞을 확률이 높아서 위험해 있으면 좋은데 내가 가기엔 싫어 누군가 가주면은 좀 괜찮을지도? 근데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아서 이거 그냥 여기 밀면 되지 않냐 흐음 흐음 어 뭐야 탄 어디갔어 아잇 자동도 좀 진짜 믿을 게 못 되네 뭐야 쟤 어디봐 아잇 야 뭔 왜 이래 아잇 아까 초탄 만붕이 안 맞은 건 좀 개업한데 와우 어디 가는데 ту클립 너무 편하다 그니까 뒤를 공백이 없잖아 너무 편해요 야 이거 뭔데? 이뽕 뭔데 얘들아 이뽕 뭔데? 이뽕 뭔데? 개무섭네 쟤 어디가는데? 저거 뭐냐 저거? 뭐야 저거 와아 먹을꺼다아 어 어어 씨발려놔 밀지마 아니 뭐야 뭐야 아 운다 ㅈ같이 하네 이새끼 아 나 갑자기 앞으로 가길래 뭔가 했네 미친놈이 왜 꼬리를 물고 들어와 후진 어 전진? 아니야 후진 포쇼야 포쇼야 후진이지 이럴 때 그렇지 이제 안나와 장전 어우 맛없어 어우 맛없어보여 이 포도 못잡을 것 같고 이거나 한대 톡 에? 도탄이라는데? 어어 10티어 10티어 좋아요 근데 9티어도 탈만하니까 타고 넘겨도 괜찮았습니다 체코헤비 요약 7티어 쓰레기 8티어 보통 보통에서 괜찮음 9티어 상당히 괜찮음 10티어 개좋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5티어 4티어 5티어